어? 출입문 닫습니다 한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한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상캐스터 배혜지 도봉산역 도봉산역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때 열차와 승강단 사이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도봉산역 도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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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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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출입문 열립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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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역은 파괴, 파괴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맨탑은 파괴, 파괴역입니다. 왼쪽은 왼쪽입니다. 출입문 열립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한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한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한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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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열립니다.